자 이번 시간은 국어시간 영어시간 재미있는 힙합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곤 그런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시간 잔치시간이 영어로 뭐? 선생님들 이름은 뭐? 여러분들은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사실 뭐라고도 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솔직하는 맑을 추구해 네가 누가 좋아할까 걱정 안해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네 그대 맘속에 존재하는 리듬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나올거야 즐거운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다 판을 문질러 MC 따라 리듬에 맞춰다 힙합을 외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